여긴 물이 없어도 재미있어요 왜냐면 물이 없으면 구간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더 재미있어요 근데 전문 매니아들은 그걸 아는데 소비자들은 모르잖아 산업에 중심의 단어 그리고 공간에 상대한 공간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세기! 오늘 재미있게 놀고 갈 테니까 앞으로 시-작 앞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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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뒤집힐 것 같으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저 앞에서 배가 막 걸리잖아 조압 내려오잖아 저거 왜 그러냐면 저건 승선자들이 패드를 못 타서 그래 가이드가 힘들어서 그러면 여기 밑분이 안 탔지만 패드를 정확히 있잖아 또 앞에서 뭐 다 조정해 주고 그러는데 뭐 여기가 다 걸리는 거야 그러면 승선자들이 못 타는 걸 몰라 승선자때문에 이게 가이드는 정말 힘들다 여기 좀 밑분 해봤던 사람들이 타면 가이드는 너무 쉽지 그럼요